어휴.. 고마워.. 오.. 아.. 안 오지? 아니 내가 무슨 세계에서 선생님 불러?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 죽을.. 아아.. 아... 오오오오오오.. 아 또 전화 왔어! 이제 전화 안 오는 거죠? 아니 전화 안 오지. 소리가 뭐 그냥... 자 아구찜. 동네 맛집, 이업집. 형 가게보다 더 맛집이에요? 어우 맛있지 이제. 오래됐어. 그러면 단양 회수삼 말고 여기를 많이 가주라고 홍보해야 되겠네. 아니 여기도 거기도 가시고 우리도 오시고. 아 근데 한 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은... 우리 집 먼저 오셔야지. 저 왜 왜 가주 말라는 거야? 2차로, 2차로. 많이 주셨다, 막. 원래 천장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맛있게 먹먹. 와우. 오오오오. 소리가... 소염을 씹는 소리가 나네. 지금 형 셀카 모드로 형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지. 근데 앞에가 보이는데? 아 그래요? 꺼주세요. 어, 누르면 되는 거야? 네. 옆에 그냥 아까 누른 거? 네. 어. 왜왜왜왜? 어? 왜왜왜. 아니 우리 그냥 이렇게 산처럼 해서 주거든? 네. 근데 이 봉을 잡았네. 왜? 오오오. 너 그리고 왜? 아니 찍는 거 약간 의식했어? 안했어? 솔직히 얘기해? 안했어요. 아, 진짜로? 너 왜 자꾸 보내면 되지? 회를 또 네가 가져오냐? 너는 뭐 찍는 줄 알고 일부러 들어온. 진짜 몰라, 근데 바빠가지고. 뭘 몰라, 알면서. 야 그거.. 야 그거.. 아 그러면 이 영상 지워 아니면 써? 어떤 거요? 지금 이거 너 찍은 거 이거요? 어.. 써요 좀.. 아 이거 쓰라고? 아니 저게.. 사장단을 먹어라 자꾸 욕심을 내요 야채 살인마 뚝갓 살인마요? 야채 살인마 야채 살인마 야채 살인마 이렇게.. 형은 생선 살인마잖아요 아 난 생선 살인마 요즘에 근데.. 생선계에 히틀러 스탈리데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하.. 내가 지금 잡은 생선은.. 히틀러는 알죠? 히틀러는 알지 그리고 왜.. 어디나라 사람이야? 아하.. 참내고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그걸 내가 왜 몰라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자꾸 기분 나쁘게.. 아니 그니까 어느 나라.. 아니 그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다 히틀러 그니까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전차부대 아니야 그니까 어느 나라예요 하.. 참내 아니 그러니까요 바이렛머넨이 어딨어 바이렛머넨이 어딨어 뭐라고요? 독일 독일.. 야.. 그럼 스탈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누가? 스탈린 아니 나 지금.. 먹을 때 말 시키지 마 하하하하하하 아니 스탈린 한 가지만 물어봐 할래 아니 스탈린은.. 스탈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뭘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아니 먹고 얘기해 아니 몰라도 대충 찍어나봐 카메라 끄고 얘기해 아니 찍어나봐요 찍어나봐 카메라 끄고 아니 대충 찍어나봐요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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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할할핳핳핳핳ash 이야.. 너무 가까이 다켜 아 배 왜 왜 매워 centimeter 왜 왜 매워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내가 맞췄잖아. 본인이 본인한테 뭘까한 거 아니에요? 말하다가 멀어진다 요즘에. 내가 아까 뭐 문제 냈으니까 형도 문제 낼 거 있으면 문제 내봐야 돼. 내가 맞춰볼게요. 배꼽살. 올해 방어를 아주 작살내려고 한다. 도달이 새것이. 고추장인데 이거. 억 나와야 되는데. 총장이나 먹어야지. 형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말고. 어려운 건 해도 돼? 네.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네.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은? 자연정화? 뭐야? 자연정화? 너 중학교 때 기술시간에 안 배웠어? 이거 중학생 문제야. 물이. 그러니까 시냇물이고 강물이고 흘러내려가면서 정화가 되는 거를. 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면서. 그래. 물이 흘러내려가잖아. 네. 물이 고여있으면 썩지. 네.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네.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걸 갖다가. 뭐뭐뭐라 그래야지. 이거 중학교 기술 문제야. 나도 모르겠는데. 형 정답은 뭐예요? 몰라 진짜 몰라. 아 몰라요. 어허 참 나 그거. 난 몰라요. 내가 하는. 이거는. 네. 야 어떻게 이걸 모르겠어. 동네 바보잖아. 근데. 아 동네 바보임? 모르겠는데. 뭐예요 정답은? 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면서. 네. 정화가 되는 거는. 자전작용. 자전작용. 응. 좌예요 자예요? 자. 그냥 자전거를 할 때 자. 자전. 잠깐만. 또 다른 질문. 이거 주관식 아니었는데. 개. 아니 저. 하여간 맞어. 주관식 객관식을 알아요? 주관식은 뭐예요? 아이 참 나 그거. 네 문제 하는데 왜 나한테 문제를 다시 내. 술 한잔 먹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 내자고요. 뭔 문제를 내? 이런 식으로 하나 문제 내자고요. 아니 왜 머리를 안. 아니 그리고 나는 공부를 올래. 네. 지금. 어. 학교 나 찍고 있는 거 맞죠? 맞지? 자 한잔 한잔 하시면서 문제 하나 또 낼게요. 무슨 문제를 또 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드셔보세요. 야 인마 하루에 하나씩 해야 된다니까. 이 술 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그러니까 드셔주세요. 쭉 한잔 쫙 먹어보세요. 아. 또 하나 뭐 몰랐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치고 들어왔는데. 아 나도 몰랐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어디라고요? 아르헨티나? 네. 아우. 나라만 얘기해 주세요. 어. 서양 생각나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아메리카. 아메리카요? 아메. 뭐? 아메리카. 그래. 미국하고 영국하고. 오케이? 그쪽 다. 오케이? 미국 영국도 서양 생각나는 나라 있어요? 아이 다 얘기하면 끝이 없어. 다 얘기해보세요. 아이 저기 습니다. 아이 진짜. 니가 선생님이야 뭐야. 아이 물어보는 거잖아. 말을. 다 하려면 귀찮아서 못한다고. 아이 그러면. 한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 생각 안 나요? 뭐. 벨기에 네덜란드. 네.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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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이 뭐. 아이 대기. 아이 대기. 국이라고. 아이 씨. 남미. 뭐라고요? 아까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남미 아니고 위에 있으면 어디죠? 북미. 자 아르헨티나가 어디죠? 어? 아르헨티나가 어디죠? 액션. 봉사님. 봉사님. 뭐라고요? 봉사님. 잠깐만요. 요즘 술 먹으면 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세계에서 선생님들인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아 알았어요. 고기는 어디서 잡혀 오는지 아는 건 되지. 아니. 아주 기본적으로. 봉사님.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올레임. 스탑. 스탑. 아니 왜. 왓츠올레임. 알아야 몰라요. 아니 그니까. 왓츠올레임. 알아. 왓츠올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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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크라보단이 다 나오네. 하벌도 아이府. 근데 내가 이걸 자존심 상하게 얘기해야 해. 하벌도 아이 części. 하벌도 아이 eater. 하 sac. 다뤄. 뭔데요? 안다고. 뭔데요? 이거 전에 얘기해 죽기였대. 왜 다음에 얘기해요.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아니.. 그니까. 스탑. 하와이가 웬 어휘지? 자 이거는 뭐예요? 핑거. 핑거잖아 핑거. 뭐? 핑거. 술 먹는데 뭐하냐고. 이건 뭐예요? 오므린 거. 이게 핑거고 이거 오므린 거예요? 홍합살기. 맥주는 뭐예요 맥주? 맥주는 영어로 뭐예요? 맥주가 맥주 아니야? 가스? 가스? 가스 얘기하나? 맥주는 영어로 뭐예요? 맥주? 네. 맥주가 맥주 아니야? 맥주가 영어로 맥주라고요. 맥주야? 맥주는 영어로 뭐냐고요. 내가 물어보잖아 맥주냐고. 아니. 그냥 맥주라고. 아니야? 형. 호프집 가면 뭐 먹죠? 힌트 줬어요. 맥주는 영어로 뭐죠? 천신씨. 천신씨. 천신씨라고요? 500cc. 천신씨. 호프. 자. 정답. 거의 다 맞습니다. 맥주는 영어로 뭐죠? 호프야? 야. 호프 500cc. 맥주 500cc. 오. 호프. 비어. 비어. 자. 비우세요. 잠 비우세요. 뭘 비워. 그건 또 뭐예요? 맥주는 영어로 비어입니다. 자. 비워주세요. 아니.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맥주는 비어예요? 카스예요? 아니면? 아니. 호프지. 아니. 호프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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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영어. 그 저기 뭐 영어 말고 다른 거는 이제. 아니. 형도 다른 거 내. 형이 다른 거 내. 자신 있는 거 저한테 내시면 되잖아. 아니. 니는 영어를 내지 말라고. 그럼 뭐를 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 그러면 다음에 영어 말고 다른 거 낼게요. 그러면. 취약한 거 계속 내고. 알겠어요. 자. 이탈리아의 수도는. 이런 쌍놈아. 뭐? 상놈아. 뭐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쌍놈아. 뭐? 하하하하. 아니 쌍놈은 여기 있었잖아. 하하하하. 아니. 힌트. 아니 힌트 줬잖아. 아니. 힌트. 힌트를 주는데. 힌트를 주잖아요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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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린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미티란트 조카. 예. 예.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